카페 기다렸는데 작은 카운터에서 뭐드 쉽게 했냐고만 묻다 두 다리 같지 루리루루루 그래도 좋은 건 그녀가 오는 오후 2시 10분 긴 머리를 넘기며 날 향해 웃고 있는 시간이 멈출 것 같아 행복은 짧을까 지금은 두렵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난 거야 그녀가 저기 웬일일까 내게 왕말하네 전부터 얘기할까 했는데 유니폼이 잘 어울려요 이번엔 왜 유 왜 유 왜 유 왜 유 왜 유 왜 유 감사합니다 1 3 4 7 14